어, 혜연씨. 웬일이세요? 뭐예요? 오늘 저희 집에 오셨어요? 많이 있어. 왜 피스전 그만 먹어요? 야, 나 진짜 한복은 먹거든. 야, 다 먹어, 다. 앞머리가 더 꼬부러진 것 같은데? 열받을 때마다 꼬부러진 것 같은데? 안 돼, 없을 수 없다, 우리. 얼굴에 그림이라도 그려야 돼. 집에 언제 가? 불량 채용이 전까지 못 가. 못 갔나고. 자, 권혜표. 헌영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. 갑자기 이것만 나와. 가위바위보 해서 진사랑 얼굴에 그림 그리기. 아니, 둘째 누굴 위한 콘텐츠예요? 걷고 해, 누워지.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 이 콘텐츠를 본다면 대표님께 비밀을 해주세요. 가위바위보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가위바위보 복지받아, 복지받아. 그래. 가위바위보. 고기만 하고. 찌, 찌. 찌, 찌, 해 하세요. 찌, 찌, 목! 무게, 무게, 찌! 어우 예! 적당히 하세요! 저기요. 알겠어요. 예쁘게 해드릴게요. 처음엔 점정도. 알았어 예쁘게 해드릴게요. 저 점은 안 찍어야지. 점 같은 거. 아 웃지 마. 웃긴 걸 어떡해. 아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. 아니 점정도 한다면서요. 아니요. 난 예쁘게 할 거야. 아 예쁘게 할 거예요? 아니 근데 현양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. 은근히 금손이야 금손. 지가 안 해서 그렇지? 아니 예쁘게. 뭘 화났어요 언니. 어떡해. 언니 왜 화가 났어요? 어떡해. 그냥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가위바위보. 아 씨 찌꺼 껏네. 빠박게 안 내면 언니 뭐야. 찌 찌 찌. 묵묵 찌. 이리 와. 간단하게 할게 간단하게. 이거 귀엽잖아 이거. 뭔지 알지. 아 씨 별로 안 웃긴데. 안 웃기기까지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. 그럼 봐봐 봐봐. 우리끼리 웃어. 아 웃길래 우리끼리 웃는 거 아니야? 가위바위보. 아 왜? 바위바위보. 왜 왜? 바위바위보 안 되는 거야. 아 계속해. 찌 찌 찌. 아 shrimp. 무무빙. 어어. 찌 찌 bk. 찌 찌 bk. 아 Rod. 되 봐봐. 아니 너무 뻔한 거 하잖아 이런 거 약간 창의적이지가 않나 어메? 아니야 아니야 아니 참신해 참신할 거 같아 아직 안 끝났어 야 속눈썹도 그려줄 거야 아니 괜찮아 야 앞머리 금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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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어 너무 성의 없이 그렸잖아 왜? 나는 얼마나 고위컬린데 야 한올 한올 오늘 화났어 근데 언니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 가위바위보 야 눈을 보면 짠 잘이겠다 야 너 왜 자꾸 찌면 돼 아니 내가 찌면 되는 걸 알면 묵을 내면 되잖아 자꾸 너 어머들이야? 찌찌찌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화이팅 무 무 무 무 무 찌 무 무 바 찌찌 바 찌찌찌 에잇 아 어떻게 하지? 웃지마 힘 빼 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 많이 그려 했어요? 하나 둘 셋 안까지 그려가지고 그냥 가위바위보 오예 야 너 바보냐? 묵묵 찌 묵묵 바 찌찌 바 찌찌찌 아니 눈uju 나 뿌려있고 لا 틈 털 그린 거예요? 가위바위보 오오 빼ah 찌찌 빠 왓사 아니 이 와중에 발림이 좋네요 이 제품 이런걸로 쓸데없이세품이 고퀄리티야 빠빠빠! 찌찌 빠! 아니 이 와중에 발림이 되게 좋네요 이 제품 이런 걸로 쓸데없이 제품이 너무 고퀄리티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뭐야 아 나 그래도 귀엽게 해줬는데 아니 시원하게 손실하고 내가 봐봐 시원하지 아주 숨통이 탁 트이지? 봐봐 아 이게 뭐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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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죄송해요 귀엽지 않아? 표정이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잖아 이 와중에 너 얼마나 이쁘냐 코코모가 이렇게 커도 이쁜거야 너는 진짜 가위바위보를 하자 가위바위보 나이스 집에 이러고 가야돼? 뭐를 쓰고 가야지 집에 가서 셀카 찍어보느라 알았지? 알았어 몰랐어 아 이건 뭐 그냥 그래 뭐가 어 나 이거 무슨 닮았어 뭐 그 짱구에서 돼지 돼지 전 rusty 으 Gener ap 아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야 너 진짜 못생겼다 가까이 가지마 놀라시겠어 이제 그만하자 가위바위보 하위바위보 하위바위보 눈을 그리는데 되게 예쁘다 눈 뜨니까 예쁜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편집 잘해야 된다 무슨 편집? 이거 재밌게 잘해야 돼 편집 웃기기를 잘 못 그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처럼 잘 귀여워 그러니까 나처럼 잘 귀여워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더 웃긴 거 같지? 아니지 않아? 엘비스플레스 3 괜찮지 않아 너 그리고 다녀라 얼굴이 작아보여 이건 좀 괜찮은 거 같아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머리도 예쁜 거 아니야 언니는? 아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왜 이거 왜 보강해요 난 예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? 얍! 너 이거 알아? 얍! 뭔지 알아? 태양권? 형형아 너 언니야 미안하다 왜 난 맘에 드는데? 맘에 들어? 다행히 오늘 화장 잘 된 거 같아 조효정의 뷰티쇼 여러분 오늘 사용한 제품은 오늘 사용한 키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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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손가락 이렇게 손방에 데워야 된다고 잘 안 나옵니까? 나온다 키스미 미샤 미샤 슈퍼 스키니 라이너였습니다 여러분 발색이 대박이에요 그렇죠 추천합니다 추첨 어딜 지금 빨리 우리 멀리서 클로즈인 멀리서 하자 멀쩡한 것처럼 그게 보였죠? 여러분 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저희 현영이 조현영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수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알람 지금까지 베이보였습니다 제 맞아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이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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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